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물이 등장하는 꿈은 우리의 무의식과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꿈 속의 나물은 종종 건강, 재물, 새로운 시작, 자연에 대한 연결, 마음의 안정 등을 상징하며 꿈의 상황이나 나물의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나물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물은 보통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식재료로 전통적으로는 소박한 삶과 연관되며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의 내면 상태나 건강에 대한 무의식적 메시지일 수 있으며 때로는 경제적인 안정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나물은 주로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물 꿈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이러한 꿈을 통해 건강에 대한 무의식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꿈 속의 나물은 경제적 안정과 재물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꿈에서 나물을 많이 얻거나 먹는 장면은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기회나 재정적 여유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물은 자연에서 직접 얻어질 수 있는 소박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꿈 속의 나물은 단순함과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적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생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혹은 자연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물을 먹는 꿈은 주로 건강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안정이나 생활의 풍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물이 맛이 없거나 신선하지 않다면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나물을 직접 캐는 꿈은 노력의 결실이나 재물의 증대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새로운 기회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특히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의 성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물을 캐는 도중 어려움을 겪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의 어려움이나 좌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물을 주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친절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도움과 지원을 나타내며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나물을 주는 꿈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받게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꿈 속에 등장하는 나물의 상태도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선한 나물은 건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희망과 성장을 나타냅니다. 반면 시들거나 상한 나물은 건강 문제, 어려움 또는 관계에서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1. 신선한 나물을 먹는 꿈 한 여성이 신선한 나물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 속에서 나물의 향과 맛이 매우 좋았으며 꿈을 꾼 후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그녀가 최근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쌓여있었기 때문에 꿈에서 나물을 먹으며 몸과 마음의 회복을 느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실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살해 2. 나물을 캐는 꿈 한 남성은 산에서 나물을 직접 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풍성한 나물을 발견하여 기쁨을 느꼈고 이를 열심히 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현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는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었으며 꿈을 통해 자신이 더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해 3. 누군가에게 나물을 받는 꿈 어떤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나물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나물을 받은 후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신뢰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신뢰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최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고 이 꿈을 통해 다시 한 번 주변의 도움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해 4. 시든 나물이 등장하는 꿈 한 청년은 꿈 속에서 시든 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물을 먹으려 했으나 나물이 시들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 꿈은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반영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업무와 학업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사리 나물을 먹는 꿈 가정에 우환이 생기지만 조상님 덕분에 곧 해결되고 안정을 찾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게에서 나물을 사는 꿈 꿈에서 채소 또는 야채 같은 나물을 사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게 되거나 파티, 잔치 같은 성대한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해요. 나물에 물을 주는 꿈 나물이나 야채에 물을 주는 꿈은 농업과 식품 분야에서 크나큰 성과를 거두게 되거나 혹은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이 꿈을 꾸었다면 지금 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된다고 하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나물이 담겨져 있는 꿈 노력한 일을 이루게 되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한다. 나물을 나누어주는 꿈 다른 이에게 나물을 나누어주는 꿈은 작은 비용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래 캐는 꿈 달래는 예쁜 딸을 낳을 징조라고 하는데요. 만약 집안에 임산부가 없다면 좋은 기운이 상승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소식이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즐거운 일들이 생길 운수라고 합니다. 나물이 많이 있던 꿈 바구니나 통, 채반 등에 나물이 가득 담겨 있는 꿈이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 프로젝트, 연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상보다 큰 성공이나 실적으로 재물도 뒤따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반찬으로 먹는 나물이 다른 밥이나 국은 없고 달랑 나물만 놓여 있다면 자잘자잘한 일에 집중한 나머지 큰일을 놓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봄나물은 만물의 소생을 뜻하는 것으로 봄나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꿈은 자손이 형통하게 잘 되어져 갈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나물만 차려진 밥상을 보는 꿈 사소한 일에 매달리다가 실제로 큰 일을 소홀히 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맑은 물을 주는 꿈 생산, 농업,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날로 번창하게 된다. 나물 캐는 꿈 생활이 안정되어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자신의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만사가 편안해지고 큰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길몽에 해당되는 꿈이라고 합니다. 밥상에 여러 나물들이 놓여 있는 꿈 소탄대실로 작은 일에는 열성을 다하고 큰 일에는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야 할 것입니다. 파나물을 먹는 꿈 시기와 다툼을 일삼아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될 징조이다. 밥상에 나물만 이것저것 놓여 있는 꿈 신통치 않은 작은 일에 매달리다. 진짜 중요한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쑥 캐는 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무를 밟는 꿈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나물들이 태풍으로 꺾이는 꿈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자신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어려운 일로 인해 좌절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바구니에 봄나물이 가득한 꿈 일이나 가정 내에 활기가 넘치게 되고 큰 이익을 보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나무를 캐서 가득 담아오는 꿈 자손들에게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재산이 늘 징조며 점진적으로 안정과 평온을 누리게 된다. 들에서 나무를 캐는 꿈 자손이 번창하고 만사가 평안하지만 반대로 재난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서로 상반되는 꿈임으로 조심해야 하는 꿈입니다. 나무를 캐서 담는 꿈 재물운의 상승을 의미하는 꿈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을 암시하거나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나무를 캐는 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걸림돌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잘 해결되어 걱정거리가 없어질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또한 재물이 점점 쌓이게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질 것입니다. 나물 먹는 꿈 지금껏 노력해왔던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시기로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 둘 해소되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야채 가게에서 야채와 나무를 사는 꿈 집안에서 제사나 고사를 지내게 될 일이 있거나 회식, 모임, 축하잔치 등이 있을 것이다. 쓴박이 나물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나무를 사는 꿈 집안에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일, 사업이 번창하거나 하는 등이 길몽입니다. 나물 반찬을 만드는 꿈 집안에 평안함이 가득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소소한 행운이 따르게 됨을 의미하는 좋은 꿈이라고 해요. 나무를 받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상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나의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나물 뜯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프로젝트 등이 방해물 없이 잘 풀리고 재물도 뒤따르는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나무를 심는 꿈 횡재수가 들어와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거나 귀인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한다. 썩은 나무를 먹는 꿈 흉몽으로 자신의 흐름이 평탄하지 못하게 되어서 인생에 굴곡이 생기게 되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